2, 2, 3 I'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You got two choices Yes Or Yes 여러분 아시면 다음 시에 이 모양이라고 따라해주세요 Yes, oh yes 하나와 선택해 Yes, oh yes 내가 이렇게도 이기적이었던 Yes 뭔가 이렇게 갖고 싶던 적 있었나 있었나 다 놀라, 다 놀라 내 뻔한 한 해 Come on and tell me yes 이 분에서 꺼내지 날 Scenario 이제부터 내리면 완벽해 맘 좋게, 맘 좋게 I don't care, I don't care 누가 뭐래도 You better tell me yes 내 맘 안전했어 예 그 날 이제는 대답을 드릴 차례 힘들던 모습을 줄게 모든 느낌 앞에 어디로도 깨줄게 뭘 걸었는지 몰라 한 뒤에 왔어 둘 중에 한 번만 다 놀라, 다 놀라겠어 예 네 마음을 몰라 준비해봤어 하나만 선택해 예 예 예 일어날 수 있어 너 아니면 어디에 나에게 전쟁해 거절은 거절해 선택지는 난 날 내 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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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날도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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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억이 저에게 저에게 그 다음 편에 박수 안 쓰신 분들 지금 찾아갈 거예요 가족먹고 날 거예요 가족먹고 날 거예요 가족먹고 날 거예요 방주 아침에 가족 중에 하나만 골라 예 예 예 다 나만 선택해 없어 예 예 예 예 예 골라봐 그 선택은 네 맘 뭘 걸었는지 몰라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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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감사합니다